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 띵, 띵, 띵.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입니다. 너무 맛있어 괜찮은데... 달콤하고 고소한 덕분에 나오는 맛 오, 매콤한 맛 오,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 와,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한 맛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양념장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...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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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참깨 이렇게 맛있네요 아..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.